그 지혜문은 예를 들어서 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문이나 창문이나 방에 들어간 문처럼 그런 형식적인 문이 아니라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문은 난해 난이기라 그랬어요 이해하기도 어렵다 난해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난이 들어가기도 어렵다 왜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 세계 내용을 아는 것 난해 사실은 그리고 난이위야 들어가기도 어렵다 어렵다 일체 성문과 벽지 불의 소불렁진이라 그랬어요 일체 성문과 모든 성문 이건 이제 불교의 최 밑에 처음 들어와서 부처님 교리 공부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늘 경쟁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전부 성문에 해당됩니다 경쟁 강의 듣고 본문 듣고 이렇게 해서 소리성자 들을 문자잖아요 소리성자 들을 문자 이건 이제 부처님의 설법소리를 듣고 그 설법소리만 계속 이렇게 사유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벽지 불을 하는 것은 연각이라고 하는 뜻인데 연각 인연의 도리를 사유하고 관찰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 그걸 벽지 불을 그래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각 인연 연자 깨달을 갑자 그건 이제 그 부처님의 본문 들은 것과 그것을 어떤 일상생활의 말하자면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또 이것저것 경험을 통해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구나 이러니까 이렇구나 곡식을 씹어 넣고 거기다가 풀을 잘 메고 걸음도 잘 주고 물도 잘 대주고 햇볕나무 걸음도 해주고 이렇게 잘 가꾸니까 아주 그 가을에 곡식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구나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안되구나 이런 이치를 왜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을 통해서 몇 년간 농사 지어보니까 그 농사 짓는 일 속에 거기서 모든 이치가 다 있더라 또 사람을 하나하나 상대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사람은 또 이러한 속성을 가졌구나 하고 그런 것을 그냥 체험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벽지 불을 그래요 성문이나 벽지 불이 소불렁기라 능히 알지 못할 바드라 소불렁기 능히 알지 못할 알 수 없는 바드라 보통 그런 수준 가지고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경기다 소이자하오 소이자하오 그랬어요 소이자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불은 부처님은 정 친근했다 일찍이 친근했다 친히 하고 가까이 했다 부처님은 누구를 백천만억 무수 재물 백천만억이나 되는 무수한 모든 부처님들을 일찍이 친히 하고 가까이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그 부파경 사상은 모든 사람 나아가서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들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처님을 친근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뭐 한 백명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백명 부처님 사경반들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백명 부처님을 친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고 이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인데 하는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무슨 뭐 굴공을 올리거나 돈을 갖다 바치거나 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라도 아 이분들이 다 부처님인데 아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도 다 부처님인데 또 내가 늘 드나들면서 만나고 서로 얼굴 대하는 아파트 수위들 이 사람들 다 부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백천만억 무량 재부를 무수 재부를 일찍이 친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서다모니 부처님은 그리고 또 기회 다른 모든 부처님들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친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천만의 무수 재부를 일찍이 친근했다 친근히 가까이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람의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 차가 자나 깨나 인불 사상을 사람의 부처라고 하는 그 사상을 자꾸 덜목거리는 거 하면 북포병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특정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다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뭐 가습존자나 아란존자나 용수보살이나 무슨 망영보살이나 문수나 보혜이나 뭐 이런 사람만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특정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짓으면 그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 됐어요 270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런 사람들이 불과 몇이에요 도대체 불과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백천만억 무수 재부리라 그랬습니다 백천만억 무수 재부를 친근했다면 그런 특정인 서다모니 같은 달마대사 같은 무슨 원효 같은 의상 같은 그런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그는 말이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 안 하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서다모니 같은 그런 뭐 위대한 분이 몇이 있었다고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백천만억 무량 무수 재부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면 참 인불사상 맞는구나 당신은 부처님 사랑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부처님과 똑드러지에 맞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 백천만억 무수 재부를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친근했다고 했잖아요 일찍 친근했다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인 행 다 행했다 무엇을 재부러의 무량 도법을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한량 도법을 다 행했다 재부러의 무량 도법 도법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법 불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도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량 도법 그랬어요 한량 없는 도법이다 모든 부처님이 한량 없는 도법을 모두 행했다 행해서 용명정진했다 용명정진 용명정진 용명정진했다 정진을 해도 그냥 뭐 적당히 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또 사경 집에 돌아가서도 사경하고 밤에 잠 안 오면 괜히 뒤척하지 말고 일어나서 글씨 하나라도 딱 사경하고 부처 글자라도 써요 부처 글자라도 써요 부처 글자 하나라도 뭐 꼭 종이하고 목이 필요하나요 손가락으로 쓰면 되지 손으로 쓰는 거야 눈 감고 손으로 쓰는 거야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아 오늘 그 안상이란 말이 참 설명 들어보니 좋던데 그거 한번 써보자 하고 편안한 아니 눈 감고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한 한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써보고 상자도 아 이렇게 썼지 하고 말써보는 양양자 말써보는 양양자 말써보는 양양자 말써보는 양양자 말씀은 알잖아요 눈 감고 함 써봐요 양이랑 양자 좋잖아요 양자 양이랑 양자 편안한 한자 좌세할상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진하는 게 용맹정진입니다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하는 게 아니고 선방에서는 매천마다 일주일씩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해요 그런데 나도 여러 번 해 왔지만 잠하고 싸우는 거지 화도는 어디 가버린 거 없어요 사실은 잠하고 싸워 하루쯤 안 자 봐요 잠이 그냥 몰려오는데 그래서 그전에 우리 오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겨울에 어대산에서 일주일간 용맹정진 하거든요 나볼파리를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눈이 이렇게 그냥 1m 이상씩 쌓였으니까 거기는 겨울에 눈 많이 와서 때는 어쩌다 그게 눈에 미끄러져서 보니까 푹신하거든 푹신하니까 그냥 거기 눕는 거야 누워가지고 자꾸 눈을 껍 덮어 눈을 자꾸 누워 눈을 끌어듣는 거야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누워가지고 눈을 자꾸 끌어듣더라고 눈은 감고 눈은 감고 눈을 자꾸 끌어듣더라고 이런 정도로 수면하고 싸웁니다 잠하고 싸우는 얘기에요 참 이거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영맹정진 안 시키면 되겠죠 잠시 큰 자고 쉬 큰 자고 정신 차롱차롱 할 때만 완전하게 화두 들자 그게 오히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잠 안 자는 시간 확실하게 화두를 제대로 챙기면 그 다음에 잠 깨어도 화두가 돼요 근데 잠 안 자고 이걸 이제 하니까 잠 안 자는 시간 낮에도 잠 자게 되고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눈을 끌어듣는다니까 그리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포행하다가 기둥 이렇게 잡으면 그냥 기둥 잡고 자고 있는 거예요 기둥 잡고 서 있고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한참 잠 많이 올 때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별별 일이 그래 또 장문 6비 가지고 작은 사람 또 후레쳐서 깨우거든요 정신을 또락또락 차리고 화두를 들다 보면은 한 3일 4일 이렇게 이제 잠 안 자고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화두는 챙기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요 근데 몸은 꾸덕꾸덕하네요 몸은 몸은 조는 거예요 몸은 꾸덕꾸덕 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책하는 사람이 장군 6비를 메고 다니다가 그렇게 조는 사람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몸 끄덕거리는 거 보고 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몸만 졸지 마음은 화두를 들고 있는데 근데 거기 와서 후레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신하고 있는데 왜 때리냐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꾸덕꾸덕 좋은 걸 보고 또 때렸고 이러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런 일이 비를 빚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용맹경이 하다가 싸움이 붙고 그냥 야단 싸움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막 장군주 비해 일어나서 장군주가 확 뺏어가지고 빡 뿌려 뿌려 뿌려가지고 숙비를 뿌려가지고 더 젖어버려요 그러면 막 그냥 공부도 못하고 큰 방에 야단 법성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네? 진짜? 진짜입니까?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요거는 장군주의 정신이 장군주의 정신이 장군주의 정신이 장군주의 정신이 그렇죠 용맹정신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공사가 붙고 야단이 아 많이 겪었어요 나는 아니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정신하고 있는데 몸이 피곤해서 존다 이거야 근데 감독하는 이 장군주 믿은 사람이 보니까 틀림없이 몸은 졸고 있으니까 와서 경책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 안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은 정신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책도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 눈발른 사람이 해야 아 저 사람은 졸지만은 화두는 줄고 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는 일입니다 선방에서 용맹정신 할 때 그 용맹정신이라는 말 이거 참 아주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도 정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저기 우리 며칠 전 종단에서 여기 불교 태화산 불교문화센터에 가서 무슨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기도라는 말을 거기다 넣더라고요 기도라고 하지 말고 정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경전에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다 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것도 정신이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는 것도 정신이고 또 절하는 것도 정신이고 참 이거 뭡니까 여기는 이제 정미로울 정자 나아갈 진짜 그랬잖아요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정자 정미롭게라고 하는 이건요 아주 제대로 미세하게 무턱대고 그냥 뭐 대충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아까 저 상자하고 비슷합니다 안상이라고 하는 상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가는 것 이게 정신이에요 뭐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참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은 명칭이 본문이야 소문이 많이 났다 이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까지도 소문이 뭐 자자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자한 거야 그리고 명칭이 널리 들리며 성취 심신미정리법이다 그래서 성취했다 무엇을 심신미정리법을 매우 깊은 심심 두 번 나왔죠 벌써 매우 깊고 미정류한 법을 일찍 잊지 않던 법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깊다 이 뜻입니다 그런 부처님 지혜가 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들여놓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경하고 보문 듣고 공부 많이 하고 자꾸 이렇게 공을 깊이 들여놓으면 그 공력이 깊어져 가지고 공력이 깊어져 가지고 저절로 정말 그 인격이 무게가 나가고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의 소설이 의치난해다 그랬어요 편의를 따라서 설하는 바가 이거는 수의 소설 편의를 따라서 설하는 바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근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또 내가 오늘은 주제가 뭐다 하면 그 주제에 맞게 이것이 수의라 편의를 따라서 설하는 것 그것이 의치난해다 의치 뜻이 의치면 뜻입니다 뜻이 난해하다 난해 앞에 또 나오는데 또 나왔죠 뜻이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부처님의 경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건 아무리께나 이해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불의 지혜를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함축이 되어 있어서 설명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의 경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깊이가 있고 또 높이가 있고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쓰겠습니다 이시 세종이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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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세종이 종 쫓을종 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삼매로 부터 삼매로 선정 선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삼매로 부터 안삼이기 오늘의 아주 제일 좋은 낱말이 안삼 음산이기 하사 고 말씀하시다 고 했다 사리불을 사리불에게 이렇게 한 것은 사리불은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채님 지혜를 그 중에서도 지혜가 제일 많은 제자에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사리불 화사제, 재불 지혜는 지혜 부채님 지혜는 신심 무량하시고 무량 무량하시고 기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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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제пор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이자 파오 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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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해연은 질부는 질부는 무대왕도 없고 질부는 하얀 용맹 하얀 용맹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이라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이라 하며 숨취 하얀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이라 신신 미증 유 하얀 수위 소설 수위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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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이라 하얀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이라 하얀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이라